자 그러면 박종팔 인생에서 정말 이것만큼 잊을 수 없는 경기다 하는 경기 있으신가요? 우리가 두 협회가 있었다고 근데 IBF는 초창기 때였고 WBA나 WBC나 두 입증의 챔피언이 돼야 정말 알아주는 챔피언이었거든요. IBF가 지금이랑은 좀 다르게 그때는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위상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WBA를 간다 이거는 진짜 어렵겠죠. WBA가 더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이야 정말 이제 챔피언이 되는 것 같다. WBA가 이제 정통파죠. WBA 챔피언이다라고 했을 때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미들급에서 세계 재패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거죠. 동양권 선수들이 슈퍼 미들급까지 정복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유명한 패스스 가이라도. 상대가 엄청 커요. 아니 키도 크고 상대도 진짜 미치거든요. 다리가 너무 길다. 오른손 단발 좋았습니다. 박종팔 초반. 밀고 돌아가는 박종팔 넥토. 아 다운입니다. 다운. 뭐야 뭐야. 어떻게 해. 맨 처음에 초반에 다운됐을 때 이걸로 정팔이 형 시대는 끝났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운동을 많이 했어. 아침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넘어지면 충격이 많아요. 그래서 일어나더라고. 딱 이렇게 딱 빠치고 일어났는데. 저렇게 앞으로 쓰러지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아니 뭐야. 코를 맞으셨나? 1회전 조심해야 됩니다. 일어나셨소. 대개 이 복서들이 앞으로 넘어지면 잘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합을 앞두고 정말 맹훈련을 했다는 것이 저럴 때 입증이 돼요. 네 그렇죠. 좋은 경기를 지금 하고 있죠. 박종팔 선수의 투지 주먹의 강도를 낮춘다만 완전히 옷을 갈아입은 법이 됐어요. 제대로 들어갔다. 가야라도 들어와. 놀랬어. 놀랬어. 쳐다봤어. 어이없는 표정. 가야라도.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가바위를 때렸습니다. 엑셍이 너무 힘들어. 엉겨붙으려고 하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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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멈춰야 돼. 제대로 들어갔다. 하나도 안 힘들어 하셔. 어? 다시 일어나? 가야라도. 다시 다시. 에이. 다시 올렸습니다. 받아듣으면서 몰아쳤습니다. 2회전 시작됐습니다. 네. 자신을 얻은 박종팔 들어가고 있습니다. 겁먹을 표정에 가야라도 잘 피하고 있습니다. 맵투 웍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박종팔 선수로. 가야라도 겁먹었다. 표정 봐봐. 그치? 아까락 달라고. 아아. 오우. 내 인기 어떨까요? 다운. 휘청거리는 가야라도. 정말 미친 경기였죠. 역시 박종팔 선수니까 해낼 수 있는. 야 저거 다 지쳐서 큰일 났네. 어? 이제 전나무 다 하면 또 살아나가지고 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기를 하면서 타이틀을 따잖아요. 그냥 박종팔 박종팔 막 그러는 거죠. 그때. 등을 돌리고 딱 현대하게 왔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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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TKO 특히. 아아. 네. 박종팔 선수가 가야라도와 2회 통쾌한 역전의 케오 승을 뻗으면서 WB의 슈퍼미들급 챔피언이 되는데요. 너무 잘 하신다. 아 진짜. 너무 잘 하신다. 박수 박수. 너무 잘 하신다. 진옥 너무 무섭다. 저 선수를 딱 봐봐요. 선수 가야라도 정말 잘생겼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잘생긴 애들보다 제일 무서워를 해. 왜요? 그만큼 기술이 좋다는 거지.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얼굴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렇게 얼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콘트리로 하자마는 저 선수가 국가대표를 오래 했던 거야. 메이웨더도 별명이 프리티보이잖아요. 얼굴이. 맞은 적이 없겠네. 맞은 적이 없겠네. 보니까 상대가 장신의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맞거든요. 그럼. 그 선수를 KO 시킨다는 게 어려운 건데 보통 한 번 KO 됐다가 또 이기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다른 거 없어. 너 죽고 나 살자야. 일단 링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링에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커도 내 눈에는 나보다 크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가요? 윙에 올라갔을 때 하는 거야. 자신이 있는 거 같아. 내가 KO 패를 당했을 망정. 네. 부딪치는 거야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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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